다이아몬드에도 여러가지 색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투명한 다이아몬드보다 희소성이 높아 더욱 비싼 다양한 펜시 다이아몬드를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희귀하고 비싼 레드 다이아몬드는 1캐럿에 11억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세계 30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붕소가 포함되면 푸른빛을 띠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선명한 푸른색일수록 가격이 뛴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더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희소가치가 높아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하네요. 리튬이 포함되면 핑크빛을 띠는 핑크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매우 희귀하고 비싸다고 하네요. 핑크 다이아몬드 중 보랏빛을 띠는 것은 마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핑크 퍼플 다이아몬드는 사쿠라라는 15.81캐럿짜리 다이아로 홍콩에서 2,929만 달러 하나야 330억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수소가 포함되면 초록빛을 띠는 그린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린 다이아몬드는 자연상태의 뚜렷한 그린색은 찾기 힘들어 인위적으로 그린 색깔을 넣기도 한다고 하네요. 탄소와 질소가 포함되면 노란빛을 띠는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외에도 갈색과 흑색 다이아몬드도 있다고 하네요. 모든 펜시 컬러 다이아몬드는 천연으로 나타날 경우 무색 다이아몬드보다도 가치가 높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색 다이아몬드인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선물 받아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